지금 시간 10시 53분 첫 콜 위례 가시죠 안녕하세요 위례에요 네 출발했습니다 여기 입구에서 내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세말로 어디니 직진 송파구 세말로에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신흥운동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여기 몇 번이더라 갔다왔어 짬뽕집에서 비밀번호가 적혀있는걸 살짝 커닝해서 비밀번호 누르고 갔다옵니다 자 출발 광명일식동 광명일식동이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서울특신가 서울특신가 그러네 서울특신 서울 경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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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명일식동 호체민 호체민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계신거 아니에요 많이 몰라요 아 손님 타면 이거 채팅방 나가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흥운동 네 신흥운동 출발할게요 네 출발할게요 네 잠시요 저기에서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흥운동 또 까치산이구나 까치산 까치산 야 오랜만이다 까치산 대기해보자 출방 당산등 당산 좋다야 당산 이렇게 택시들이 대기하는데 콜을 받는 기분 안녕하세요 당산이요 출발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암동 상암동 반대인데 상암동 갔다가 보라매역 가면 되려나 상암동이요 상암동 네 18분 가야겠네 가즈 그 10분 가야 10분 가야 10분 가야 1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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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비슷하네요 1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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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마무리 야 아침에 짜뽕 먹고 나서 거기서부터 세콜 탔네 우버만 세콜 그 신대방에서 처음에 왔던게 학동 학동쪽이었나 그 다음에 태운게 학동에서 역삼동 그 다음에 태운게 역삼동에서 거기 대치동 그렇게 세건 타고 퇴근합니다 충전소 방향으로만 태웠어 계속 운행 3회 완료 35,100원 9포인트 7월 23일 화요일 야간구무 마감 하겠습니다 아 오늘 비 맞아와가지고 지금 머리도 엉망이고 개판 5분 전인데 면도는 했어요 이렇게 면도는 했습니다 깔끔하죠 문제는 오늘 내가 몇시 나왔더라 10시 반인가 아무튼 11시정도에 시작한거 같은데 아 잘 모르겠고 영거리 100킬로 3시간 7분 11번 태웠고 16개 찍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완전 엉망 그래요 좀 워낙 하다고리 기사기 때문에 얼마 못 찍어요 예전에는 콜좀 받고 다녔지 지금은 콜도 못 받고 아 완전 망가졌어 그리고 오늘 오토페이 뭐 아까 3시 반이었나 3시 반에 모여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밥 먹고 오늘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좀 늦게 나와서 파하고 우버 새콜 타고 퇴근합니다 그나마 우버 새콜탈기에 16만 7천원이지 안그랬습니다 그때 14만원인가 아까 밥먹기 전에 14만원이었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비 오는데 안정운전하십시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